네. 쌤도 영상 찍었죠? 네. 스마트폰 있어요? 당연히 있죠. 스마트폰? 당연하죠? 네. 네. 영상 하세요. 상담님, 뭔가 재미있고 특별한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? 일단 영상이 별거예요. 선배님과 같이 친구들이 다 풀면 참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... 저는 올해로 경영 11년차인 일어나면 잠시 앉아있다가 힘들어가요. 그래도 출구실로 습해졌어요. 처음 이야기하는 일본과 영어는 일정도 주제중 수업자료 만들고 아이들이 있나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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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